1G 스테인레스 철판 맞대기 용접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G 스테인레스 철판 맞대기 용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두께가 4mm인 스테인레스 철판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가접을 했습니다. 가접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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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4군데에 가접을 했습니다. 이건 3.2mm 용접봉입니다. 갭의 크기는 4mm 정도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잘 보이시죠? 철판은 퍼지 박스에 고정해놨구요. 유리테이프를 사용해서 틈을 막았습니다. 텅스텐의 길이는 11mm 정도 됩니다. 노즐의 내경은 16mm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용접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요. 또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홀 용접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도 차후에 보여드릴거구요. 오늘은 이런 방법으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토치의 각도, 용접봉의 각도를 확인해주세요. 텅스텐의 길이를 길게 만들면 토치의 각도는 낮아집니다. 이전에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텅스텐의 길이를 길게 해서 토치의 각도를 낮추면 용용풀은 길어집니다. 그러면 낮은 전류를 사용해서 큰 용용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용접봉의 각도 또한 낮은 각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접봉의 각도가 낮으면 용접봉을 조준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용접봉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데에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때 용접봉을 잡고 있는 왼손은 구조물에 고정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의 위치는 항상 용용풀보다 앞서있게 유지해주세요. 머리의 위치가 용용풀보다 앞서있게 되면 몸의 위치 또한 자연스럽게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팔과 몸통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른팔이 움직이기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용접봉을 용용풀에서 분리되지 않게 유지하면서 용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봉을 용용풀에 붙인 상태로 공급하는 테크닉을 레이와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용접봉을 달고 간다 라고도 부릅니다. 이 용접방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용용풀에서 용접봉이 분리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접봉이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만 일정하게 공급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렇게 노즐이 걸어가면서 용접하는 테크닉을 워킹더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롤링 또는 위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테크닉의 장점으로는 텅스텐의 끝부분을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동작을 반복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방법으로 하루종일 용접을 하면 손목과 어깨가 아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종일 용접을 하면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야합니다. 텅스텐의 길이를 길게 해서 토치의 각도를 낮게 만들면 용용풀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낮은 전류로 큰 용용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용풀이 크기 때문에 철판의 뿌리 부분을 좀 더 쉽게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치의 움직임을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봉도 잘 녹습니다. 용접봉이 씹힌다고 하죠. 용용풀이 크기 때문에 용접봉이 녹지 않고 철판 뒤에 남아있는 확률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용용풀이 크기 때문에 용용풀에서 용접봉이 떨어지게 되면 키홀이 크게 뚫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때 용접봉이 용용풀에서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류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접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때 팁을 조금 드린다면 텅스텐이 움직이는 폭을 좁게 움직여 보세요. 좁은 갭을 용접하듯이 최대한 좁게 움직이면 조금 더 쉽게 용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갭의 파이프를 용접하는 영상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께가 4mm인 스테인레스 철판을 1G 포지션으로 맞대기 용접을 해봤습니다. 차후에는 수평용접, 수직용접, 오버헤드 용접에 대한 동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키홀 용접, 그리기 용접, 프리핸드 용접 같은 다양한 테크닉에 대한 동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G 자세에서 루트패스 용접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우기 용접과 파이널 용접에 대한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